이거는 공개 스크림이야 사실상 프로 스크림 제외하고 프로들도 제일 많이 나오는 스크림이라고 볼 수 있죠 밀베도 좀 가는데? 아 근데 사람 너무 없는데? 다 빠졌는데? 이게 없는 거 싫어? 위쪽 답이었음 위쪽 답이었음 나 짜장감 짬뽕인가? 짜장네 짬뽕 나 경쟁 있음 남자리 있는 거 같은데? 걔 그냥 로조개 같은데? 반찬님이 좀 늦는다고 차 안 먹어도 돼 내가 빠를 거 같은데? 내가 탑 내가 탑 내가 총먹은 게 편한 거 아니야? 우파이가 어디 있는데? 이미 올라왔어 이따가 밀베원 밀베원 진짜 게임하기 싫다 밀베원 밀베원 연습하기에 그냥 밀베원만 잡아주는 건가요? 드라이브로? 3핑에 한 팀 내렸어요 어디 갔지? 여기 숨어있는데? 1점 확인했다 창고 창고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해 그냥 뺄까나? 어 이거 아니면 저기가 붙어드릴 수도 있어 그냥 이거 못나오게 해보시면 창고에 있으면 창고에 1점 먹자 네 1점 먹어 멜론 형도 나 파밍 하나도 못했어 형이 그냥 파밍해 내가 붙어줄게 나랑 이메 누나 붙어주면 될 거 같아 응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다 템부터 빠진 거 같아 일단 템이 있고 일단 템이 있고 짬뽕 같네 몇 길래요? 일단 들어가면 볼게요 정면하러 붙지 확인 조심 나 이거 나오는 것만 보고 내가 오른쪽 볼게 여기 살려있다 아 저기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손 댄 바로 진짜 리얼로 순진하게 왼쪽만 보고 갔네 가운데 있었어 아니 이거 여기 파밍도 채 다 안 했어 그냥 총 하나만 먹고 전부하고 있어 내가 오토바이 바퀴 깼네 아 빼줘 이거 응 나 차 일단 1도 있거든 야 이메님 차 뒤틀린 건가? 아니 내 바퀴 타임 나는 골 안에 있어가지고 가자 이메님 오케이 레전드 저희 두 번째 서클까지 파밍할게요 서클 마지막에서 확인요 양 많이 챙겨 야 그니까 첫 번째 서클 2쯤까지 오면 출발하죠 2쯤까지 1번까지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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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대 많이 챙겨요 궁대 적어도 20개 나 대탄 2개 필요해 확인 오진 와우 오진 깔끔하게 정리했네 8배를 먹었는데 낄 총이 없다 8배 필요? 필요하긴 해 이메님 그거 총알 그걸로 됨? 완전 북밀배야 남쪽 남쪽 원이야 이거 와우 여기가 사실상 빠져야 돼 그냥 우리 이거 서클 진짜 안전하게 1번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좀 피 좀 빨자 계속 맞으면서 들어가도 괜찮을 거 같아 차 우리 양 많아서 나 535에 붕대 30개 나 못 반격에 붕대 열다 볼게 435 붕대 열다 충분하다 붕대 감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 밀타 애들이 빠르게 넘어갔다 밀타가 넘어가서 우천나이 넘었을 거 같은데 우천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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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사실 밀병원은 늦게 들어가도 답이 없고 빨리 들어가면 좋게나 여기서 저기가 늦게 들어간다 해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가 또 role 전 3층집 옥상 열려있어 어? 닫혀 있었는데? 그럼 있는 거 아니에요? 연 거 아니? 연 거 아니야? 바깥으로? 나 이거 잘못 본 거야? 내가 봤을 때는 그치? 일단 3집 뒤에 차 있기나? 2층 오른쪽 베란다 방도 열려있긴 해. 아 불안하네. 이상한데? 이건 신호다. 이건 신호다. 저기 있다. 이거 가면 터진다. 붕대 많으니까 먹고 들어가자. 이거 한 명 집 들어가서 붕대 있는지 한번 찾아봐도 될 것 같아. 차 있다. 차 그대로 있다. 그럼 그거 끌고 들어가자. 일단은 파밍 한번만 더 긁고 구성 두 개 있어. 개꿀. 근데 밀타가 털렸는데 고젠 두고 왔네. 밀타가 멀었나? 들어가게? 주유소 차 간다. 뭐야? 낄미님 폼? 그랬어? 나 못 봤는데? 주유소 방금 차 지나감. 어. 주유소 주유소. 우리 이제 가야 돼. 서클 이제 너무 아파. 복이 받는데다 방금. 내가 먼저 갈게. 그냥 지나가자. 거리 조금 유지하면서 가다가 그냥 먼저 들어갈게. 모르죠. 차 소리 듣고 빠진 것 같아. 에어안 바로. 어. 지르자. 야. 이거 차 한테 타고 그냥 다 같이 가는 게 메스인데? 그니까요. 차를 분대 다 같이 먹으면서. 이유는 누나가 운전해. 오케이. 누나가 피 없을 때 빨아요. 오케이. 네. 우리 안 급해. 천천히 해도 돼. 우리 양 많아 봐. 대충. 대충. 정정적. 이거 나 내 생각에 1번 있을 것 같아서. 차 일단 한 대 남는 거 있고. 도로에. 아. 1번 쓰자. 1번 쓰자. 이거. 여기 4번에 사람 있어. 차 있어. 1번 쓰자. 집까지 가 봐. 1번으로 갈게. 맞아요. 물 빠져서 위로 가긴 해야지. 물 빠져서 무조건 이쪽이야. 이러면. 이쪽 날이 있으면 사람 아니야. 집에 있는 거 있어. 차 뒤집어. 여기서 이제 천천히 빌드업 하자. 어차피 위로 가야 될 거지? 일단 여기까지 보이는 거 없어. 2번? 2번까지 보이는 거 없어. 2번까지는. 2번까지는. akin. 1번까지는. 저쪽의 총 쏘는 거 아니야? 2번까지는. 2번까지. 그. 위. 더. 위. 2번까지는. 1번까지는. 왜 볼까. 2번까지는. 2번까지는. 1번까지는. 여기. 4번까지는. 5번까지는. 5번까지는. 그냥. 2번까지는. 5번까지는. 이 앞에까지 붙여도 되나? 3번까지 붙여도 되나? 3번까지 붙여도 되나. 같이 가줄게. 개꿀이다 이거. 이거 해안가 라임 먼저 봐야 돼 한 번. 어차피 앞쪽에서 가가 안 오니까. 해안가 라임 먼저 체크하고요. 해안가 라임 먼저 체크하고요. 내가 그럼 이쪽 라임 1번 쪽 쓰다가 가야 돼. 4번 피. 4번 쪽. 아 뭐지? 밑으로 해안가 쪽으로 돌아올게. 4번. 3번. 3번까지 붙였어. 견제 해야 돼. 와드도 하나 있고. 와드도 있어. 안 내밀어서 싸워도 돼. 같이 한 번 총 쏘자. 하나 둘 셋. 내가 그쪽으로. 와드도 있어. 와드도 한번더. 야 일정에다 붙는 거 안 보이는데? 3번 자리에 있어. 지금 어디 하이딩하고 있을 거야. 어 근데 4번에 연방 보고 있어. 아 4번. 잠기는 거 끝까지 보긴 해야 될 거 같은데? 확실하게. 보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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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4번에 차 두 대 서있고 나 왼쪽으로 조금만 올라가 올게 죽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둔다 가까이 붙은 애가 좀 불안한데? 킹에 안써 다음 서클에 뒤에 없어졌다 확인 확인 4번 확인 위에! 어디? 아이고 잘못 찍었어 확인했어 됐어 살려줘 내가 오는 거 봐줄게 이거 불안했는데 오른쪽으로 하나 더 꽈놨어 보름 돋네 이제 시야 뺀다 피 빨아봐 나 원래 자리로 갈게 나한테 절대 안 보이는 가게에 있어가지고 확인 다 했다 이런 능선전에서 엄폐랑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폭을 깔 때 엄폐 쪽으로 까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엄폐로 폭을 던져서 나 왼쪽까지 걸릴게 어차피 우리가 다른 데를 쓴다고 해서 그게 맞진 않잖아 시작하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교대가 죽인 게 딱에 비해 드리지 그런 거 같아 자기들 중 3번은 3번은 작업 차야겠는데 집에 있다 2층에 베란다지 그쪽으로 안 싸웠구나 아마 3번 핀 방향에 하이딩도 있을 거야 아 얘네 하이딩부터 잡자 이거 내가 포탑 써줄게 두 명이서 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서 가볼래? 오케이 잠깐만 어 얘네 싸우는 거 아니야? 이쪽만 있어? 쓸 수 있지 않나? 보인다 어 보인다 근데 가까이 있는 거 잠깐만 잠깐만 3번 얘 우리 본 거 같은데? 엄폐 없는데 얘네 차 끌고 여기까지 들어가볼래? 1번까지는 나 여기 차 빼고 간다 나 들켰어 1번까지 간다 1번까지 간다 내가 천천히 해 연막과는 거 봐야돼 연막과는 거 봐야돼 연막과는 거 봐야돼 연막과는 거 봐야돼 3박은 잘해 나무에 사람 있다 확인했어 어디 나무? 지금 적들 건지인데 저거 봐 아 괜찮 지금 오른쪽에 나와있어 유이치 쪽에 사람 하나도 있어 응 유이치 쪽 하고 유이치 쪽에 오른쪽에 나와있었어 괜찮네 계속 어그로 끌어줘도 좋아 응 끌고 있어 나 더 안쪽으로 붙었어 수류탄 넣으면 베스트 응 수류탄 넣을게 팟콘 났어 뒤에 있다 1번 쪽 조심 뒤에 1번 나 하이깅 아 자리 위에가 더 나은 것 같아 괜찮아요 저 연막 있는 쪽까지 붙어도 되나? 나 내 강의에서 갑자기 안 보이거든 아니 저기가 맞다가 죽은 거라서 안 가는게 나 내가 뺏었나 본데 다시? 어 다시 뺏었나 본데 집 쪽에 보여 연막 쪽 하나 더 1평집 1평집 안에 들어갔어 1평집 안에 들어갔어 이 메뉴 자리 써도 돼요 어 이제 가도 돼 어 이제 가도 돼 응 이제 갈게 나 잡아놔 왼쪽 위에 오는 놈이 조심 집에서 찍어 누를 수도 있어 나 왔어 하나 오른쪽으로 살리러 갈 수도 있어 이거 살리러 갈까 화킬 냈어 그거 화킬 냈어 어 화킬 냈어 어 근데 기저당하고 아 그래? 그쪽으로 갔어 하나 그쪽으로 하나 더 갔어 오케이 이거 4번 내가 마킹할게 나 내려간다 어 써클 쓸 수 있는데 있나? 우리 이쪽에 쓰면 돼 이거 2번 쓸 수 있어? 어 1번 쓸 수 있어 1번 쓸 수 있어 어 1번 쓸 수 있어 오케이 들어 봐 이거 4번만 잠그면 돼 어 4번 잠그고 왼쪽 위에서 우리 이거 너무 조용해가지고 얘네 찍어 누를 수도 있어 그것만 신경 쓰면 돼 알았어 내가 1번 쪽 나오는 거 내가 신경 써울 테니까 4번만 둘이서 잠궈 오케이 이제 브리핑 끝 알겠어 그리고 차 써서 1번 들어가면 돼 차 있으니까 확인 확인 차 끝까지 씁시다 응 차를 대신 역쪽 엄폐를 둬야 돼 1번 엄폐를 하나는 1번 쪽에는 다 샤카가 나와 나 1평지 나 10초 때문에 안 보이거든 어 이 맨은 그냥 이거 헬프할 때만 보고 딴 데 보고서 킬 먹어요 이거 우리 킬 먹을 수 있는 자리야 넓게 보면 킬 먹을 수 있어 넓게 보면 킬 먹을 수 있어 우리 이제 자리 쓰면 돼 우리 여기 1번 핀 킬 먹을 수 있어 2번 핀 확인했고 이거 나 잠깐 한깐만 조금 내려가게 이거 안 죽을 수 있어 내려가서 나 저기 보인다 1번에 보여 1번을 뺏었고 다섯 개 방 나오나 왔다 제발 이쪽으로 와 나이스 나이스 진짜 기저당 1번 기저당 1번 기저당 1번 기저당 있는 도롬 패 써도 돼 아 보인다 왼쪽 도롬 패 지금 4번에도 있다 우리 조금만 더 인사클 확 치자 여기까지 가자 1번까지 쓸 수 있는 거지 1번까지 쓸 수 있는 거지 쓸 수 있어 앨런이랑 형도 차 써 앨런 차 필요해 오케이 나 본거 2위야 4번 쪽에도 안 했고 3번 쪽에도 안 했어 내가 얼른이 컨트롤 해줘 앵탄 아름다운다 3힝 연막 왼쪽 게임 해줘 어디 가려줘? 형 알아서 1힝 잡아 내 쪽 안 가려줘야 돼 나 이거 1번 쪽만 볼게 1번 쪽만 연막 제일 오른쪽 연막에 있어 하나 더 뛰어오어 2명이야 이거 천천히 4번 못 살리 차원팩 껴 놓긴 했어 난 살리 생각 안 해 나 이거 걸치는 건가? 4번 쪽 2명 나무 왼쪽 오른쪽 다 있어 이메님 이거 밑에 나무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? 어 엄베 딱 가리네 내려가면 샵백 다 나올 것 같은데? 폭 들어오네 위에서 폭민다 저 집에서 뛰고 있나본데? 아니 어쩌고 이거 4번 만일 쟤 애들 뛴다 4번 애들 도로 뛴다 아 도로 뛴다 나 이거 1번 기저 1번 고장이야 왜 안 죽겠어 1번 왜 죽게? 나이스 아니야 내가 기저 시키는 거 아니야 내 쪽 B니까? 아싸 1번 애들 몇 짠 저 죽었어 아 죽겠다 아직 안 죽었어 안 죽겠어 이거 이메님 여기까지 뛰어봐요 1번 피해 1번? 어 2번까지 뛰어봐요 앞에서 뛰어 거기 못 내밀어 쟤 따라서 감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감아야 될 것 같아 저 하나 기절했다 어 하나 기절했다 얘네 밀고 그냥 끝내면 돼 오른쪽 나무 바로 앞에 보이거든 계속 구타가 이메님 패델인증 나 폭 하나 밀게 쟤는 중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 못 쟤? 왼쪽으로 나오는 거 못 쟤? 계속 가면 돼 아 나 집에서 좀 강나와 이제 빼야 됨 화킬 찍고 빼요 저쪽으로 뛰어봐요 나 투척 없어 연막 가야 됨 지금 연막 연막 안 써도 됨 이거 타 보세요 차 어 왜 이리 잡을까? 나이스 리박 하나 이거 2대2 오른쪽 이거 푸쉬 올 거야 연막 앞에다 바로 까줘요 1번 쪽에다 넓게 두 개 있어 연막 그냥 까요 두 개라도 응 알았어 그냥 이거 푸쉬 갈 거야 더 빨리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빨리 연막 끝났어요 연막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른쪽으로 감는 것만 해 힘이 있는 내가 컨트롤 해줄게 응 여기 돌은 안 걸면 돼 안돼 안돼 안 들키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 어차피 AR 싸움 안 해? 나무 있어 체나 육식 화분을 쏴야 될 거 같아 몇 장 하이딩 쳤어 응 나 하이딩 저 뒤엔 나무구나 하나를 몰라 지금 그걸 이민님이 체크해 줘야 돼 하나 왼쪽 감은 거 조심 어 그것만 보는 중 이게 어차피 중앙 푸쉬 절대 못 오기 때문에 그냥 이쪽 2번에서 오는 것만 보면 돼 그냥 이민님 그냥 그것만 보면 돼 이거 이민님 이거 우리가 골이 좋아서 일어나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자신 있게 해요 하이딩 안 해요 오른쪽 마킹에 내가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 응 나 왼쪽으로 가는 거야 돌에 있다 돌에 있다 돌에 있다 이메일 오른쪽 돌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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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오른쪽 멀리 있잖아 왼쪽에 왼쪽에 거기보다 저한테 같이 나이스 이거 빼야 돼 응 아 이거 이거 하나 기자 오른쪽 나이스 이거 2대1임 그 돌임 응 끝 끝 끝 끝 이민님 라인 왼쪽 끝까지 가봐요 안 맞아 안 맞아 연막 자국 중 네 응 확인했어 보고 있어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 내가 볼 수 있어 나 나무 잡았어 어 나 폭 없어 이제 그냥 끝까지 보면 돼 서클 맞아도 그냥 보면 돼 응 알았어 내가 스피링 나와 볼게 확인했어 3번 핀 다른 핀 좀 지워줘봐 나무 쪽으로 뛴 거야? 연막 안 돼 나 걸렸어 천천히 하나만 있을게 나 엄폐가 없어 천천히 안 죽으면 돼 남겨줘 됐다 오케이 나이스 아 미안 미안 아니야 형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거 연막을 까야 돼 무조건 형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차 엄폐가 있어도 연막을 까야 돼 3커드 1등 했네